두 번째는 왕관입니다. 와, 왕관, 이 두 번째는 옛날이야 생각해. 지금은 이제 요코 하마로 빠질 수 있는 기점이 시작돼 있기 때문에 마리아포텔을 시조하게, 시조하게 골랐죠. 고기를 누리는 뱀의 눈빛을 보십시오, 여러분. 17.5km에 왕관, 아, 과연! 요코 하마로 빠지죠. 요코 하마로 빠집니다. 자, 레이파브릿지! 2퍼방 메인만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메인만 몰랐습니다. 레이파브릿지! 여러분, 드레이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아, 부딪혔네요. 아, 부딪혔네요. 아, 부딪혔네요. 네, 여기서 요코 하나를 어필로 빠질 수도 있고 그대로 요코 하마로도 다닐 수 있는데 과연 선행차가 어두운 포스를 선택할지 일단 마력은 800과 700이 적절하실 텐데 뭐, 어떤 포스를 달리는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쉴 수가 없는 게 중요합니다. 오마력 사이에 쉴 수가 없어야 돼요. 아, 여기. 아, 둘 다 살짝 박았는데 아, 잘 막았어요. 씹히는 잘 막아야 해요. 잘 맞춰 있습니다. 아, 둘 다. 아, 둘 다. 살짝 위험했는데 잘 위기를 대처를 했습니다. 트래픽의 강의로 인해 펜스터님이 선행을 제출했습니다. 남은 중에서 7km에서 순수급기점이 나올 때가 된 것 같은데 아닌가? 여기서 없냐? 요파 하나냐? 요파는 엎드려 들어갑니다. 남은 중에서 4km 정도에 요파가 엎드리면 딱 두 번 있습니다. 기회가 두 번 있어요. 고맙습니다.